그니까 거기 쓸 줄 아우만 배랬다니까 그 기지바들 보고 뭐했지 아니겠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기지바들 본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니까 SBS 방송에서 기지바들 많잖아 탤런트 배우들 밥이지 뭐 아 밥이야? 밥이지 뭐 피기면 최고인데 뭐 죽은 아니고?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에이 가도 그게 대단할 줄은 모르겠네 피디라고 밥이 아니야 걔들이 걔들이 얼마나 오기가 강한데 마음 잘 들어 안 들으면 안 돼요 걔들 뭐 광고 하나 찍으면 집이 한 채씩 떨어지는데 이런 소리를